농업인 안전 365! 안전 성공하세요! 앞서 내부 관계관님들을 모시고 시연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내비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연 행사에 아낌없이 협력해주신 이영훈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이영훈 농업기계 공무원 협의회장이십니다. 아울러 시구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들께서 다음은 농업기계 119 앱 개발을 함께해주신 주식회사 유비플러스 조재혁 대표님도 참석하셨어요. 끝으로 듣구 김창천 농정특본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omes 농업기술센터기 거짓말은행 coliang2. 원격 파상 수리 시스템 시험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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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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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